1961년 5.16 군사정변에서부터 시작된 박정희 체제가 1979년 11일까지 무려 18년간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는 왕권에 버금갈 정도로 강력했던 자신의 권력을 적절하게 나눠주어 서로 견제 경쟁시키면서 총체적으로는 그 힘을 유지 강화시켜왔던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술 일명 디바이드 앤 룰 분할 통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영속적인 통치를 위해 자신과 함께 군사정변을 일으켰던 부하들이나 쿠데타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군에서 인연을 맺었던 인물들 그리고 이 인물들을 기반으로 뻗어나가는 인맥들 중에서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인재풀을 만들고 이 인재풀 안에서 극소수 인사들을 정권의 핵심 요직 중에 요직에 배치한 후 이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여 언제나 생기기 마련인 체제 반대 세력들을 축출하도록 했고 이 과정 속에서 혹여나 이들마저 권력을 사유화하여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싹수라도 보이면 가차없이 다른 인물로 교체했으며 더 나아가 이중삼중으로 이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감시 견제하게끔 하여 그 어떤 인물이나 조직도 무분별하게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제어해 나갔고 결국에는 그 권력과 권세를 영위하고 싶다면 오로지 자신만을 바라보고 충성 경쟁하도록 하는 권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권력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매우 현명하게 자신의 권력을 배분한 후 매우 민감하게 그 쓰임새를 체크하며 기민하게 그 권력들을 회수한 후에 재배치하는 과정들을 지속해야 가능한 것으로 만약 박정희 대통령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 그 운영 솜씨가 조금이라도 떨어진다면 곧바로 특정 인물이나 조직에게 힘이 몰리면서 권력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는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기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양날의 칼같은 인사체계였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려서일까 박정희 대통령이 선택한 극소수 인사들이 배치되는 핵심 요직들은 모두 하나같이 자칫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대통령인 자신에게 총구를 겨눌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는 자리였고 그렇기에 그 누구보다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이 임명되었으니 18년간 지속되어왔던 박정희 체제에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정권의 군기반장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렸던 중앙정보부장 왕이나 다름없었던 각하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18년 동안 단 3명뿐이었던 문꼬리 권력의 상징인 대통령 경호실장 박정희 대통령의 인재풀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군의 모든 정보를 수집관리하며 때로는 정권의 살벌한 칼이 되기도 했던 육군보안사령관 박정희 대통령이 기거하고 있던 청와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방어를 책임지고 있었던 수도경비사령관 이 자리들을 일컬어 속칭 박정희 정권의 4대 권력기관장이라고 불렀고 이들의 흥망성쇄로 인해 박정희 정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가 요동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나 중앙정보부장 자리는 대통령 경호실장이나 수도경비사령관처럼 마음만 먹으면 청와대마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의 각종 정보를 관리 감독하는 보안사령관을 능가하는 정보력까지 있었으며 여기에 권력의 또 다른 근간이었던 불법정치자금마저 주물렀기에 그야말로 누구나 탐내는 1인지와 만인지상의 자리였고 이렇게 너무나도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었기에 4대 권력기관장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견제를 받는 대상이었으며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도 굳건한 신뢰와 함께 끊임없이 의심을 받아야 했던 감시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의 권력구도는 박정희 대통령을 정점으로 그 바로 밑에서 중앙정보부장이 필요에 따라 정부와 당, 국회와 법원, 군과 검경, 심지어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이를 박정희 대통령이 시시댓대로 경호실장 보안사령관, 수도경비사령관 등에게 힘을 실어주며 중앙정보부장의 무분별한 권력 팽창과 온압용을 제어해 나갔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들 4대 권력기관장들끼리도 서로서로 감시와 견제를 하게끔 하며 충성경쟁하도록 구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굳건했던 박정희 정권의 권력체계도 10월 유신 이후 얼마 안 가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신 선언 1년 전 당시 4대 권력기관장에는 제6대 중앙정보부장 이유락과 대통령 경호실장 박정규, 보안사령관 김재규,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군내부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던 보안사령관 김재규와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이 서로 감시와 견제의 강도를 높이다가 양조직이 안력다툼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보안사령관 김재규가 불법도청 혐의로 좌천되면서 당시 수도경비사령부를 일컬어 필동 육본이라고 불릴 정도로 윤필용에게 군 내부 권력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4대 권력기관장들 간의 본격적인 세력 다툼으로 인해 육군 방첩대를 보안사령부로 확대 개편했던 초대보안사령관 김재규마저 좌천되며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에게 군 권력이 몰리는 상황에서 당시 제7대 대선에서 가장 막강했던 정적 김대중을 물리치고 박정희 대통령의 사면임에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중앙정보부장 이유락은 7.4 남북공동성명과 10월 유심마저 주도하면서 그야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한창 권세를 떨치고 있었고 당시 가장 잘나가는 중앙정보부장 이유락과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이 은밀하게 술자리를 가졌다는 첩보가 4대 권력기관장 중 하나인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 박정규에게 들어갔습니다. 가뜩이나 이유락과 윤필용의 권력 팽창을 아니꼽게 보고 있던 박정규는 당시 이들끼리 술김에 주고받은 대화를 마치 쿠데타 모의처럼 침소봉대하여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평소 권력의 움직임에 대해 매우 기민하게 대응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붕괴하면서 육군 보안사령관 강창성에게 당시 술자리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강창성의 선임인 초대보안사령관 김재규가 윤필용과의 알력다툼에서 밀려나면서 길을 못 피고 있던 보안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을 무기 삼아 중앙정보부장 이유락과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을 비롯해 이들에게 줄을 대고 있던 인사들까지 그야말로 먼지털기식 수사를 시작했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을 비롯해 이유락과 윤필용 라인 수십 명이 줄줄이 옷을 벗어야 했으며 간신히 지금 유지했던 중앙정보부장 이유락마저 이로부터 몇 달 후 김대중 납치 사건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결국 윤필용 사건을 전후로 육군보안사령관 김재규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 그리고 제갈조조라고 불렸던 중앙정보부장 이유락마저 물러나야 했고 당시 권세가 하늘을 찔렀던 4대 권력기관장 중 대통령 경호실장 박종규만이 살아남아 문꼬리 권력을 넘어서 막강한 세를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잠시였을 뿐 박종규마저 얼마 되지 않아 1974년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으로 직을 내려놔야 했고 결국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채 2년도 안 되어서 4대 권력기관장이 모두 교체되는 그야말로 박종이 정권의 권력 과도기가 도래했습니다. 박종이 대통령은 오랜 세월 자신을 떠받치고 있던 인물들이 이런 저런 일들로 모두 직에서 물러나 새로운 인사들로 권력체계를 유지해야 했던 상황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자신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었던 유경수 여사마저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여성들과 술자리를 갖는 속칭 대행사 소행사를 하는 일들이 부쩍 잦아졌고 이와 함께 과거 그 누구보다도 예민하고 정교하게 자신의 권력을 분배했던 분할 통치술 디바이드 엘룰마저 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4대 권력기관장 중 한자리를 꿰차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과잉충성의 끝판왕이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박종규 후임으로 대통령 경호실장에 임명된 차지철이었습니다. 박종이 대통령 옆에 찰싹 붙어서 대통령이 속 시원할 만한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며 예쁨을 받기 시작한 차지철은 윤필용 사건으로 이후랑 윤필용 라인 인사들 수십 명이 줄줄이 옷을 벗으며 생긴 권력의 빈자리들을 차지하며 세를 불려갔고 급기야 박종이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대통령 경호실을 넘어 정부 각 부처와 군에까지 권세를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과거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군 계급도 중령에 그쳤던 것에 대해 늘 자격지심이 있었던 차지철은 병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추켜세웠고 그 일환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 현역 소장을 경호실 차장으로 현역 준장을 차장보로 임명하는 제도까지 만들어 자신의 부하로 삼았으며 육사 출신 군 인사들이 장성으로 진급하면 자신의 이름을 새긴 지휘봉 을 하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차지철의 월권은 비단 대통령 경호실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온 각 곳에서 일어났는데 심지어 야당 전당대회에까지 마수를 뻗쳤고 1976년 제1야당인 신민당 전당대회 때 김영삼의 당 총재 당선을 막기 위해 신민당 소속 이철승 신도환 등과 결탁하여 김태촌이라는 깡패까지 동원하는 그야말로 막장 정치 공장 마저도 서슴지 않고 자행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라는 본분을 넘어선 각종 기행에도 박정희 대통령의 총애를 받으면서 차지철의 기세가 더더욱 등등해질 무렵 로비스트 박동선 이 미국 의회의 돈을 뿌리다 발각된 일명 코리아 게이트가 터지면서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이에 책임을 지고 신직수가 중앙정보부장직 에서 물러났고 바로 이 자리에 과거 수도경비 사령관 윤필용과의 알력 다툼 으로 초대보안 사령관에서 3군 단장 으로 좌천되었던 김재규가 제8대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김재규는 박정희 대통령과 육군사관 학교의 전신인 조선 국방경비사관 학교 2기 동기생으로 고향이 경상북도 구미로 동양인 데다 교직 생활을 했던 경력까지도 비슷하여 일찌감치 친분 을 쌓기 시작했고 이후 5사단 에서 사단장과 연대장으로 군 생활 도 함께 하면서 좀처럼 하대하지 않는 박정희 대통령도 재규 재규 하며 편하게 부를 정도로 친해졌으며 김재규가 5.16 군사정변 에는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박정희의 비호 속에 호남 비료사장 육사단장 육관구 사령관 초대 육군 보안 사령관 등을 역임하며 승승장구했고 수도경비 사령관 윤필용과의 권력 다툼 에서 밀려나면서 3군 단장으로 좌천되고 육군 중장으로 예편한 이후에도 유신정우의 소속으로 제구대 국회의원 과 중앙정보부 차장 건설부 장관까지 역임하는 등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끊임없이 경력관리를 받아왔습니다. 군 법무관 출신이자 박정희 정권의 법 기술자로서 중앙정보부장까지 역임했던 신직수와는 달리 정통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심지어 대통령 과 동기인데다 육군 중장까지 역임했었던 김재규는 제 아무리 기세 등등했던 차지철이라도 상대하기 에는 버거운 존재였고 대통령 비서실 을 비롯해 국무위원들 심지어 국회에서까지도 대통령을 믿고 막무가내로 설쳐되는 차지철을 김재규가 나서서 제어해주기를 내심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김재규의 압도적인 우세승이 점쳐졌던 이들의 관계도 전혀 뜻밖의 일들로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뒤 이야기는 1-2부에서 계속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